법원이 청주시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부당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병원을 찾은 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부동산 인도 목적의 강제 집행 개곳장을 전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달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법원이 통지한 1차 강제 집행 개고 기간은 다음 달 6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는 경고 조치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청주병원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 소송 승소 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 집행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청주병원 측이 명도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 소가액을 1억 6천5백만 원에서 45억 5천261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원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온 이후 4년 동안 불법 영업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소송으로 비화된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법원의 강제 집행 수순까지 본격화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